대리님이 또 뭐... 나... 간을... 반려 따라하세요, 아잉? 안 들어가세요! 익산문화재단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죠 또 지역의 올바른 문화들을 추스리고 지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타지역,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는 그런 문화의 초석이 익산문화재단의 역할이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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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백인총청전을 같이 함께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고 숫자를 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숫자에 어떤 하병을 갖다가 우리 지금 봄이니까 벚꽃을 갖다가 꽂아놓은 그 모습을 그릴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왼쪽에서 별길이 안 돼. 그중 각자 하는ے 저흥이. 인사에 오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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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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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어 저것도 저것도 저거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오랫동안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